2013년 2월 25일 지민의 일지 오랜만에 혼자서 로고를 찍어본다. 오늘도 정국이랑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우리 막내가 바쁜 관계로 혼자서 로고를 찍으러 와봤다. 다 BGM을 깔고 하니 나는 오늘 BGM을 깔지 않겠다. 나의 자존심. 말도 안되네. 어쨌든 다들 바쁘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부산에 있던 고등학교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됐다.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잘 안하다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니까 되게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올라오기 전에 제대로 얘기도 못해 보고 올라온 게 아쉽기도 했다. 동달아서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지. 열심히 해 보고 싶고 한 만큼 아 요즘 불 붙었다. 불 붙은 만큼 열심히 해야지. 다들 연습하고 있겠지? 아닌가? 곧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러 오실 것 같으니까 그리운 마음은 접고 열심히 나도 연습하러 가야겠다. 2013년 2월 25일 지민의 일지 끝 아! 불 붙어! 불 붙어! 불 붙어! 불 붙어! 불 붙어! 감사합니다.